그런데 죄송합니다. 도중에 이게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끊어져서 제한된 일반화하고 보편적 일반화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화 종류가 있는데 일반화 종류가 제한된 일반화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 일반화가 있어요. 제한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관련된 일반화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시대와 지역을 초유해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와 관련된 것이 예문이 제한된 일반화예요. 동학농민전쟁은 반제국주의, 반봉권적, 농민운동이었다라는 것이 전자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한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편적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 예문이 나와 있는데 그 예문 내용도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체적 사실 개념과 일반화는 속 관계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 사실은 역사적 핵심 개념과 일반화의 뒷받침 근거를 제공해주고요. 근거를 제공해주고 왜냐하면 구체적 사실에 없는 역사적 사실의 개념과 원리는 공허한 거죠. 그리고 반면에 역사적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의 구체적 사실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 개념이나 일반화 없이 구체적 사실에 서술한 것은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은 역사 핵심 개념과 일반화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게 없으면 그게 공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의 구체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문이 이제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독립운동이라는 개념과 이에 따른 일반화는 2.8선언, 3.1운동, 60만세운동, 강조학생학용운동, 임시정부, 한의예국당 같은 굳이 사실에 뒷받침할 수 없다면 공허한 것이 된다. 반면에 구체적인 사실들은 독립운동이라는 개념과 이에 따른 일반화에 의해 포섭되지 못할 때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실과 개념, 일반화는 상고적인 개념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일반화의 역할과 활용이 있어요. 아마 이거 시험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이제 볼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문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반화의 역할과 활용에 관련된 내용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일반화는 개별 사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 간의 관계 혹은 개별 사실과 관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그다음 문장이죠. 정치가 혼란하고 부정국회가 만연하면 내전이나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 일반화를 통해서 동학농민전쟁과 4.19정병의 의의를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농민전쟁이나 민주혁명의 관계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화는 사실과 개념들을 활용해 추춘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사고 차원을 높여줄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죠. 변화나 인과관계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토대에 의해서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이해를 넘어서 고차원적인 역사사고에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화 하려면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 등 역사탐구 활동에서 다양하고 심화된 사고 활동을 입건할 수 있다. 두 번째 효용성이고 세 번째로 보면 자, 셋째 일반화는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역사적 개별 사실을 조직하는 핵심 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화는 구체적 역사적 사례를 보면 개념을 쉽게 접근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단순한 사실 이해보다도 훨씬 크다. 그래서 일반화가 갖고 있는 보편성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일반화를 이해하면 학습자의 과거, 현재, 미래 등의 비슷한 사실을 예상하거나 설명, 분류,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뭐 이거는 예를 들어갖고 이런 뒤 앞에 예를 들면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의 견해는 사실 알고 있는 시대 환경과 영향을 받는다. 이걸 이렇게 일반화 알면 여러분들이 남케라든지 마라클스라든지 그런 것들, 아날락파 이런 역사가들 볼 때 이 역사가들은 그 당시 시대적 조건에 따라서 자신이 살았던 시대적 조건에 따라서 역사가 형성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넷째는 일반화는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곳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충족시키는 독특한 간섭의 생활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일반화를 발전할 수 있으며 그 문화상대주의한 이론을 만든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자료나 자료의 발견이나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일반화는 역사학습의 간년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렇죠? 정리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화의 유형어점은 일반화는 개별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들의 관계, 개별 사실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는 일반화는 사실과 개념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곳으로 학습자의 사고 차원을 높여주고 세 번째로는 일반화는 개념과 함께 영화관리 역사적 개별 사실들 조직 간의 핵심 요소로 이용된다. 그러나 내역제는 일반화는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론으로 넘어가죠. 자, 이론의 정의를 볼게요. 이론은 기출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약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할게요. 자, 이론은 법칙과 동일하죠. 자, 이론의 정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론의 정의죠. 자, 이론의 정의를 보면 자, 이론이나 법칙은 일반화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적용 확률이 높은 진술이다. 그래서 이론은 구체적인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정교하게 일반화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립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영역적, 기납적 사고를 통해 도출할 수 있고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보다 좀 더 확실성이 있고 보편적이 있고 좀 과학적 검증이 된 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의 정의가 있고요. 이론의 종류를 보죠. 이론의 종류도 일반화와 마찬가지야. 보편적 이론이 있고 부근적 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의 문장이 있는데 이론에는 일반화 마찬가지로 보편성이 제한되는 비교적 낮은 차원의 부근적 이론이 있고요.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면 거대 이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이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잠깐만요. 도중에 안 들린다는 문이 있어서 잠시 중단됐어요. 하여튼 이론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스탄의 상대성 이론이나 뉴턴의 만류법칙 같은 경우에는 거대 이론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좀 약간 보편성이 적은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부근적 이론에 속하죠. 제 주관적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론에 할 때 유입점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론을 할 때 어떤 유입점이냐 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그래서 원래 정통주의 이론이 있고 그 반대의 수중주의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이제 할 때는 수업에서 이론을 활용할 때는 정통주의 이론과 수중주의 이론을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유입점이야. 유입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6.25전쟁 있죠. 6.25전쟁. 6.25전쟁은 정통주의 시각은 뭐예요? 정통주의 시각은. 북한이 남침이었다. 이게 정통주의 시각이죠. 수중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북한이 이제 뭐냐면 남한이 미군 정부가 미군이 미국이 이제 북한의 침략을 유도했다. 뭐 이런 게 수중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6.25는 남침이에요. 이미 소련이 공개된 문서에서 그렇게 나왔죠. 근데 하여튼 그런 수중주의 이론과 정통주의 이론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엔 이론 수업을 이론을 이제 수업에 도입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론은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가장 고차적인 지식이고 교사뿐만이나 학생들도 기본적 역사적 사실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거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한번 근데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내용은 자 그래서 이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뭐 뒤에 있는 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이제 내용 선정의 원리를 넘어갈게요. 83페이지 넘어가세요. 83페이지 쭉쭉 넘어갑니다. 83페이지 보죠. 내용 선정 원리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 선정 원리는 학문적인 측면 학습자 측면 사회적 측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학습자 측면 학문적 사회적 측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습 학문적 측면을 보면 저도 좀 편하게 몇 페이지에 이거 83페이지죠. 자 학문적 측면을 보면요. 역사학의 구조 및 학문적 체계와 관련된 지식 역사학의 기본 지식과 연구 방법 고평성을 가진 역사학의 학습과 이론을 학문적 측면이라고요. 그래서 이 학문적 측면에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가지를 볼 수 있죠. 여기 본질적 도구성 그 다음에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 항상 문제는 여기에도 자주 나오죠.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적용한 내용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유도한 내용 학습의 동기와 흥미를 유보하는 내용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에요. 요거는 이제 학생 인지 발달론은 삐아제의 이론을 받아들였죠.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거죠. 발달심리학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과 학습 동기 흥미를 유보하는 내용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발달심리학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 고위인지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고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할 때 두 가지 비판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학습자 측면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발달심리학 환경학대 같은 발달심리학을 도입했던 문제 있죠.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자 측면이 있다는 거 사회적 측면은 사회와 국가 발전의 관련성 공공사회의 목표 달성 국제사회의 이해에 필요 실생활의 시중성인데 특히 이제 이 사회적 측면 중에는 역사학이나 역사학의 내재적인 어떤 요구보다는 외제적 요구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거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적정하게 역사학의 어떤 사고력과 내재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적 측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 학습적 사회적 측면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는 학문적 측면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학문적 측면의 원리를 볼게요. 학문적 측면의 원리 요 관련된 내용은 파란 책이 있긴 있는데 요기에서는 녹색 책 중심으로 쭉 읽을게요. 선정 원리는 예 자 그 보면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자 학문적인 측면을 보면 학문적 측면에서 내용을 선정할 때 적용한 기준의 원칙은 해당 교과의 학문의 중요성 중요한 내용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보면 세 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달력부터 교과학문에 중요하다는 의미 있는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교육 내용의 학문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학습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 중요성을 판단할 때 역사적 사건 자체가 지는 내재적 가치에 판별되기도 하고 어떤 사실이 나중에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나 결과의 기준으로 판별되기도 한다. 그래서 후속 역사에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작은 사건보다 중요하다. 즉 한 지역에서 영향을 준 사건보다 국가적으로 혹은 세계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생소하긴 하겠지만 버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턴이라는 사람이 노란책에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이 버스턴이 본질적 중요성과 그 다음에 도구적 중요성을 나눴어.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 한 번 시험 문제가 아니라 노란책에 예문이 있겠네요. 그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여기가 본질적 중요성이죠. 여기가 여기가 뭐냐면 도구적 중요성인데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적 중요성 에서 좀 다른 건 뭐냐면 버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크냐 이걸 되게 강조했어. 그래서 영향이 클 때 우리가 도구적 중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지방에 영향을 준 사건보다 국가적으로 세계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 더 중요하다. 영향의 어떤 정도를 얘기해서 도구적 중요성을 좀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원 교육 내용을 정할 때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자체의 본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후속 역사정권 전개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면 뒤에 넘어가서 여기 예문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4.19 정량이 부패한 정권과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인간정신 분춘사건이 중요하다. 말하면 이거는 전자 본질적 중요성에 기한 거죠.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면 후자 도구적 중요성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도구적 중요성에서는 영향이라는 말이 꼭 써요. 영향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혁명은 인간을 억압하는 구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자유 추구를 정신에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는 본질적 중요성이죠.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 이건 도구적 중요성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뭐 영향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하면 도구적 중요성의 경우가 되게 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역사인식 과정에서 내용성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성 관련된 내용에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또 하나의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과거의 가치냐 현재의 가치냐 이게 있죠. 이게 재작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치를 강조할 것이냐 현재의 가치를 강조할 것이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역사적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할 입장에서는 현재의 가치를 중요시 및 독거내문을 선정한다. 그들은 모든 역사는 현재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역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견해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은 과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과거 생활 속에 들어가서 당시 사람들에 둔 후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성에서 앞부분에서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앞에 현재의 가치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동북공정 이라든지 한국사관 이라든지 지금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기는 과거의 것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남기사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도 각각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게 예전에 22년도 기출명에 나왔죠. 현재의 가치를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재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치 시용적인 역사관에 빠져서 역사사실의 선택가 해석의 기준을 목적의 접합성을 가지고 있는 오류를 변한다. 그래서 이 경우 역사관의 가거는 역사적 가거가 아니라 시용적인 가거가 된다. 예를 들어 동북공정 같은 경우는 이미 딱 고구려나 바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전전해놓고 현재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그 관련된 것들에 맞춰서 가거의 사실들을 선별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시용적 역사를 강조할 경우는 어떤 사건이 현재 관계없이 역사적 자체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거의 가치를 비중해두는 경우에도 위험요소가 있다. 역사를 단순히 가거의 재구성만 인식하여 자칫 역사 연구가 가거를 위한 가거 연구를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에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언급할 랑키사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거의 가치의 문제점 현재의 가치의 문제점을 각각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가거의 현재의 가치 할 때 어디에 다 동시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가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그 다음에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을 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장 보면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8번 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88번 이에요. 여기 유럽의 역사에서 뉴네상스 주제를 중요한 역사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이유는 뉴네상스 이후 유럽의 역사정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본질적 중요성 아니 도구적 중요성 있죠. 영향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동시에 당시 사람들은 뉴네상스 시대에 다른 시대에 다르다고 인식하여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가거의 가치 증명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도 있고 가거의 가치도 있죠. 이처럼 어떤 사건이나 주제가 역사교육 내용을 선택할 때는 그 자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후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 동시에 현재와 가거의 가치 있다. 그래서 본질적 도구적 현재 가거 가치 다 있다는 것 조합 되어서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 중요성 관련된 내용이 있고 학습자 원리를 볼게요. 학습자 원리를 보면 학습자 측면에서 볼 때는 주로 학생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지 발달 단계 그다음에 학습자의 흥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인지 발달 그래서 연령이나 학습 단계별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사실이나 평상 내용을 정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필요 요구와 필요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요구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구는 두 번째는 여기까지가 삐하자의 인지 발달 단계고 여기가 학습자의 흥미 단계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7차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영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부터가 이런 앞에 언급했던 발달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흥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 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보면 역사 교육의 내용은 국가사회적 요구나 학문적 요구에 따라 성장 것이 많고 학생들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갖거나 지적 시열을 느끼도 하는 늦게도 가는 문제는 점차 도예지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거죠. 첫 번째 비판. 이건 뭐에 대한 비판이에요? 흥미를 고려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발달 단계로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학생들 발달 단계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형식적인 주장이고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선정이나 진술 방식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학생들은 역사의 인식의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발달 단계로 제대로 뭐냐면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교육 과정을 까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 자체가 위에 보니까 실제 교육 과정이라 하니까 지금 개정이잖아요. 예전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 상 보시고요. 초등학교 내용인데 초등학교 내용은 건너뛰고 건너뛰고요. 여기에서 볼게 이거죠. 그런데 붙어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통 앞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발달 심리적 요소와 내용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을 봐둬야 되는데 출석 체크를 지금 두 번째 타임 때 할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은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출석 체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 해드릴게요. 다 시작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발달 심리학과 그 다음에 흥미 두 가지 요게 쓰죠. 그런데 여기는 영역 고유 이론이고 발달 심리학은 삐아제 영역 중립 이론이죠. 뒤에도 얘기했지만 영역 고유인진 이론에서 삐아제 이론을 발달 비판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발달 심리학을 비판해. 삐아제 이론을 바탕한 그래서 아마 나올 경우에는 이게 나올 수 있어. 제 생각에 왜냐면 영역 고유인진 원에서 삐아제 이론을 비판하는 건 양장선상에 있거든요. 요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런데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발달 심리학의 이론에 파악하는 관점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첫째 보면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력은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국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죠. 첫 번째고 이거 아까 영역 고유인진 원자들이 영역 중립 삐아제 이론 비판할 때 동일하죠. 둘째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일수록 학습하기 어렵던 발달 심리학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룡이나 과거 전쟁사 고대사에 관심 있는 애들이 많아. 특히 초등학교 애들은 공룡에 관심이 있잖아. 그런데 발달 심리학을 보면 환경학대법이 있어. 환경학대법이 뭐예요? 가까운 데에서 관심이 있고 점점 먼 데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학습을 할 수 있다. 아직 연령이 낮은 학생들은 가까운데 연령이 많은 학생들은 추상적으로 먼 시대에 배우는 게 맞죠. 그런데 공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생 보단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더 관심이 많더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 공룡이 나왔던 시기가 백악기 지라기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2억 5천년 만전이 인류 역설 더 초과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비판인데 발달심리학 이론은 교과 교육에 적용한 연구들은 각 교과의 내용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가도한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다. 뒤에 삐아제 이론 관련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이 삐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데 그걸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정량이 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학생들이 역사의식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을 구성되었다는 이론은 각 연령 단계에서 학생들의 역사의식 수준만 제시했을 뿐 발달은 걸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 단계 구분도 예매하고 내용성적의 기준이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성적의 발달심리학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걸 비판하는 내용이죠. 사회적 측면을 보죠. 사회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수준의 어떤 요구사항이 역사 교육이 많이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제적인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내용성적 원리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말한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의 목표와 관련성 및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최근에 개정교육과정 보면 융합형 그다음에 가제 해결형 그다음에 AI형 AI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잖아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한 내용인지 그리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하는 건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데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해서 국가교육과정이나 그런 게 많이 나와있죠.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시험문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만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 교육과정 사회적 요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사회적에서 요구한 당의적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재적 원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내재적 원리에서 내재적 표에서 한 거죠. 특히 한국사 교육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사 목표를 보면 뭐 민족민 민족문화의 주체성 정통성 자주성 독자성 우수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조화를 내릴 것인가 내재적 목표를 다 조화를 할 것인가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다 무시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뭐 역사 교육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반영돼 어떤 사회적 국가적 요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이지 받아들이되 어떻게 역사 교육이 요구하는 내재적 가치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여야 추구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중요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내용선정 기준을 이제 마련했어요. 아까 앞에서 요구한 학습자 중요성 그 다음에 뭐 학문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그래서 뭐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분양성 뭐 이렇게 적적성 종용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거에 관련돼서 시험물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내용선정에서 역사국가의 중요성 역사국가에 적합한 요소를 보면요. 중요성을 보면 자 역사국가가 기본이 되는 지식인가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인간의 활동에 중요한 국물을 다루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보면요. 보편타당한 역사교육과 지식인가 그 다음에 역사교육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요소는 지속성인데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지식인가 이거 네 번째는 균형성이죠. 적절한 범위와 깊이를 함께 갖춘 내용인가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사고와 태도함양에도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있고 다섯 번째가 적절성인데 자 학습 장미와 필요 발달 단계에 적절한가 그게 있고 적용성 같은 게 보면 다양한 범위와 목적에 적용될 수 있는가 현재 사회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맞는 내용인가 여섯 가지를 볼 수 있죠. 이러한 기준은 교육과정을 계획한 사람들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집니다. 여섯 가지 기준 중에 교육과정을 계획한 사람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문 중심 교육과정 설계자라면 중요성과 타당성을 선호할 것이죠. 앞에 두 가지 있죠. 선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자라면 적절성과 정용성을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적절성과 정용성 5번하고 6번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기준들은 소 배탈기지 않고 소 보안관계 있다. 결국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역사교육과의 기본이 되고 타당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올해 지속될 수 있고 학습자의 필요나 발달 단계에 접합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내용이랄 수 있다. 여섯 가지 기준이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기준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그것을 융합시켜 보시오. 같이 설명해 보시오. 어떤 것의 비중을 듣고 싶으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준이 문제가 나왔냐면 누네상스와 프랑스 대응명 프랑스 대응명에 관련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쓰고 그리고 그것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응명의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은 노란 책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중요성은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는 실제 교육 과정이니까 넘어갈게요. 이미 한번 갔죠. 이렇게 서있고 참고로 이 책이 만들어질 당시가 7차 교육 과정이었어요. 개정도 아니고 우리가 오이지널 7차 교육 과정이었죠. 그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 교육 과정은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게 약간 흠이죠. 역사 교육 첫 근움도 제가 나중에 할 텐데 역사 교육 첫 근움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있더라고요. 개정 교육 과정 내용이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용성정의 원리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좀 씌웠다가 내용조직의 계열화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내용성정 조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댓글urch가 było into it. 뭐야?